네 12월 3일 수학능력시험을 치는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저희 세븐틴이 찾아왔습니다. 네 전국 고3 수험생 여러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많은 분들이 어휴 수능날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정말 그냥 많으셨을 거에요. 이번 시험 꼭 다 해보시고 수험생 분들에게 지금 노력만큼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 저희가 수능 볼 때도 되게 날씨가 추웠다고 그러기 위해서요.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수능 끝나시면 불목불금 전부 다 가지세요. 시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우리 수험생 분들 긴장되시겠지만 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갈고닫은 실력 발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 전복 푹 주무시고 아침 밥을 든든히 챙겨 먹어서 시험 잘 볼 수 있고요. 수능 준비물 꼭 챙기는 거 있을 거 알 수 있고요. 시험이 끝난 이후 수험생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화나 무승꽃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세븐틴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우리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? 그렇죠. 네 2021년 수능 시험을 보는 모든 분들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. 대관 왔어요. 공개가. 화이팅! 수능 만세! 세훈이 세훈이 필요하셨습니다. 세훈이 감사합니다. 화이팅! 좋은 결과! 바쁘시 말고. 있을 거야. 수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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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능.